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파주얼에서 당일 투표지 21장이 실종이 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박용호 미래통합당 후보하고 박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격돌한 파주얼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이 투표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예외적인 사건은 법적으로 투표록에 기록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실수로 인해 가지고 진행자들이 당일 투표지에 한 장은 절치선을 자르지 않았고 또 20장은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자들에게 교부했기 때문에 그 투표자들이 그런 기표도장을 찍은 다음에 그것을 투표함에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럼 4.15 총선의 파주얼 재검표가 실시가 될 때 21장의 그런 투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투표자들이 당연히 출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실종된 사건, 21장의 파주얼 당일 투표지가 실종된 사건을 파주경찰서가 수사를 맡아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안 해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고향지청의 이 검증검사가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그런 일들이 외부로 지금 알려지면서 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수요일도 파주경찰서에서 모였고 토요일도 파주경찰서에서 모였고 그런 지금 사건이 발생했는데 여러분 어떻든 그 말이 안 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투표함에 절치순이 잘리지 않는 한 장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는 그런 당일 투표지가 투입됐으면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법원에 제출하기 이전에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들을 전부 소각 내지 파쇄하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투표지를 새로 만들어가서 집어넣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해왔던 법원 제출 이전에 투표함 전부를 갈아치우는 일명 투표함 통괄에 유력한 정거물이다 이런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박용호 미래통합당 파주월 후보가 고소를 하게 되면 담당 변호사는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파주경찰서가 그걸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수사를 해달라고 액을 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받아서 먹고 사니까 경찰이라는 것이 뭐하는 데입니까? 그런 수사가 여러분들 의뢰가 되면 고소고발이 있으면 그것을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얼마나 뭉개었으면 고향지층의 이근정검사라는 양반이 두 번이나 보완수사를 지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기강 자체가 너무나 와해되고 너무나 향편없이 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한 사람이 세금을 내는 이런 납세자 신분에서 국가의 공직자들에게 애원하는 것도 아니고 액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직자지 않습니까? 공직자. 세금을 먹고 사는 자가 공직자고 공직자마다 뭡니까? 세금충이 되지 않으려면 공직자가 수행해야 될 역할과 의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대로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파주경찰서에 모였는데 그 시위를 주도하신 분하고 나눴던 대화가 지금 소개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호식님께서 글을 올리셨는데 국투본의 조양근 투쟁본부장님이 보고입니다 8월 9일 수요일 날 파주경찰서 집회 소회입니다 오늘 수요일 집회는 매우 중요한 집회였습니다 그것은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는 분수령이 되는 집회였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집회의 목적은 뜻을 관철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파주경찰서 집회도 얼마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집회였습니다 제가 12시에 파주경찰서에 도착하니까 정보관이 나와서 파주경찰서의 수사과장과 정보과장이 조양근 투쟁본부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세 사람이 수사과장실에서 만나서 일단 그동안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파주경찰서의 수사과장과 정보과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0장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은 당사자들을 이미 조사했습니다 또한 우리 애국시민들이 원할 시에 충분한 자문을 받고 원할 시에 누구라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한 점 의욕 없는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공표하시도 좋습니다 아주 간단한 여러분들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늘 우르르 보고 여름 땅을 보더라도 너무나 간단한 파주을 당일 투표지 21장 실종사건입니다 분명히 투표함에 집어넣는데 그 투표함은 투표소에서도 있었고 개표소에서 있을 것일 건데 어떻게 법원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투표함에서는 들어있지 않냐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여러분들 사무육장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란 말이죠 투표소에서 21장의 여러분들 투표지가 있었고 개표소에서 21장의 개표소가 있었는데 어떻게 돼서 법원에 이런 투표하면 그게 없냐 어떻게 된 거냐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이 투표지에 투표함에 있는 모든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소각 파쇄하고 새로 빠빠하단 투표지를 인쇄소에 다 찍어서 사전투표지 당일 투표를 다 숫자를 맞춰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사무국장 당신 생각은 어떠시오 21장 어디서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개표가 끝난 여러분들 투표함은 누구 지위하에 있습니까 책임소재가 어떻게 됩니까 파주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야 선관이 책임이지 않습니까 책임소재가 맹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책임소재를 맹악히 수행해야 하고 여러분 지역 순간위원회 사무국장과 여러분 직원들이 봉급을 먹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복잡한 수사입니까 하루 이틀이면 여러분 끝날 수사를 몇 개월씩 여러분들 뭉개고 있으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수사과장과 정보과장은 성실히 여러분들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1년이 흘렀는데 무슨 성실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조양근 투쟁본부장께서 재건 표시 이상한 투표지 문제와 이미지 화일 대조 등을 얘기했고 경찰관들이 애국심을 발휘할 시점이라고 얘기했다 과거와 같은 경우에 역사의 죄인이 되고 모두가 고발당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곧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파주경찰 수정은 계속돼야 됩니다 교통도 안 좋고 구전 날씨에도 500명 이상의 애국동지들이 참여한 것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두분의 투쟁본부장 조양근 님이 올린 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좀 빈도가 높게 선거 문제를 다루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선거 부정 문제만큼 국가의 근본을 여러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에 이렇게 침묵해 가지고 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투표함을 다 통을 갈아 놓으니까 분명히 집어넣은 여러분 투표자들이 21장에 없어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여러분 정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역선관위 사람들 죄질이 아주 악질입니다 제가 여러분 성품이 그렇게 격렬한 사람이 아닌데 제 표현이 그냥 악질적이던 인간들이다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온 여러분들 득표수를 다 조작해 가지고 여러분 한 번 보셨겠지만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도덕질을 한 겁니다 왼쪽에 2022년도에 표를 얼마나 훔쳤습니까 조작값 30%를 입력해 가지고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을 했습니까 박용호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 등 30장을 도덕질하고 3721표입니다 변지의 혁명당 후보 이름들 득표수 가운데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 등 30장을 또 도덕질하고 136표를 훔쳤습니다 그걸 몽땅 누가 함께 넘겨줬습니까 박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넘겨줬습니다 그게 3857표입니다 두 후보에게 마이너스 3857표 박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플러스 3857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도합 한 7천 여러분들 한 600몇십표를 이렇게 훔친 겁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어디서 어떻게 도덕질했는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소순상특표에서 몇 표를 훔쳤던지 문산업에서 관내 사전특표에서는 640여러분 다 5표를 훔쳤던지 법원업에서는 214표를 훔치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범죄를 저질러 놓으니까 다 밝혀요 이거는 누가 관장했습니까 이거는 지역선관위 작품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조작 작품인 거죠 지역선관위 작품은 이거지 않습니까 지역선관위에서 다 여러분들 투표지를 새로 여러분들 투표자들이 던진 국민들이 던진 투표지는 다 소각 내지 파쇄하고 새로 인쇄소에 다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지가 여러분 인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프린트 돼야 될 사전투표지가 인쇄를 해놓으니까 절단기로 잘랐는데 절단계가 어중간에 잘라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자석처럼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뭡니까 부정선거 표를 갈았다는 양이 투표함 속에 있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절단계 날이 그렇게 아주 날카롭지 않아 놓으니까 이게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쇄소에서 나왔다는 거죠 사전투표지가 인쇄소에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보독놈들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도독질들이 다 밝혀졌는데 파주경찰서에 이러면 수사를 안 한다 계기에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라는 것이 또 모르지 않습니까 한 방에다가 터질 줄 다 자식들하고 이 땅에서 같이 살 건데 이렇게 이러면 기성세대가 여러분들 불법과 부정을 밥 먹듯이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런 일을 한다 해가지고 저 개인에게 이런 무슨 영화가 돌아옵니까 빵이 생깁니까 밥이 생깁니까 돈이 생깁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모르면 여러분들 약인데 다 아니까 이걸 그냥 덮어줬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개선을 못하게 되면 선거가 만신창이 될 건데 지금 베네수엘라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을 쓰더라도 그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부정선거가 제도적으로 고착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가 돼서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열일을 제쳐두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파주월의 4.15 총선 같은 경우는 제가 상반기에 썼던 도둑놈들 사권 제목 참 잘 정했습니다 온통 다 도둑놈들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를 여러분들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를 해보니 도둑놈들 시리즈가 늘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좀 많이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